너무 빈속에는 안 좋은 거야 수분이 들어가야지 역시 엄마가 최고야 경험자로서 관객 있잖아 관객을 딱 꼽아 딱 꼽아가지고 눈으로서 항상 그 사람을 집어주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집어주면서 노래를 하잖아 그 사람은 완전히 니 열편이 되는 거야 아 참아야 괴무어 하지마 봄에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내가 누나 멋지게 해줄게 사랑해 누나 우리 가족 미스터 트롯 진상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여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세와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가수 겸 배우이기에 미스터 트롯 대상을 수여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일민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오신 분들은 일민이를 많이 사랑하고 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